이거 갖고 놀아 이거 갖고 놀게 제롱아 뭐지? 제롱아 이게 뭐지? 나 왜 쳐다봐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니야? 눈싸움 할 때 누가 눈 뭉치 던지는 그런 느낌인데? 얘 지금 좀 당황한 거 아니야?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제롱아 제롱아 못 나왔어 저거 봐봐 제롱아 저기 봐봐 제롱아 제롱아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찾는다 오빠 그리고 이게 효과음 설정을 할 수 있거든? 효과요? 공 나올 때 나오는 효과요? 응 생활 소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잠깐만 공 나올 때 생활 소음이 나온다고? 응 그래서 제롱이 천둥 소리 막 무서워하잖아 응 그러니까 천둥 소리 자주 들려줘가지고 둔감해질 수 있게 오응? 그렇죠? 안 나올 때 천둥 소리 이거 한번 들려줘 볼게 이거 하지는 않고 응 일단 초인종 소리 헉 헉 헉 헉 헉 헉 잠깐만 너무 리얼한 초인종 소린데? 초인종 소리 2번 헉 헉 헉 헉 헉 헉 제롱아 약간 메아리 약간 소리가 저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메아리가 치네? 음향이 좋아 그러니까 서라운드인데 헉 엘레베이터 소리도 있으셨구나 헉 헉 헉 헉 헉 제롱아 제롱이는 근데 여기에 별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롱이는 이 국어랑 상관없는 사람이어서 도어락 소리 한번 해볼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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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귀를 열어놓자 근데 소리 막 저 누구냐? 다람이, 다람이 보리 그런 애들은 우리 주변에 참 강아지 많네 다람이, 보리 이런 애들은 이런 소리 엄청 예민하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좋겠다 쟤롱아, 큰나가 재밌는 거 해줄게 큰나가 해준네 얘 왜 이래? 쟤롱아, 쟤롱아, 큰나, 큰나 재밌는 거 하나를 넣습니다 쟤롱이 번개머리 같아 근데 이거 씻을 수 있나? 어, 씻을 수 있어 무독성 실리콘이라고 했어 아, 오케이 씻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두 개 넣습니다 쟤롱이 공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도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다 될 거야 없어졌어 자, 기다려봐 참석 소리 관심 없네 냄새가 너무 차단이 잘 됐나? 아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냄새가 날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면 되거든? 열면 자, 나와 냄새는 이제 맡았다 확실히 아, 귀여워 냄새가 계속 나와 발로 계속 굴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잠깐만 됐다, 됐다 들어와 냄새하지? 이렇게 하면 그래 제로 위로 제로 위로 참 대하셔야 돼 어, 바로 열었어? 아, 작은 게 좋다 그러네, 사이즈가 아, 작은 강아지들은 이거 작은 사이즈 공하고 좀 큰 강아지들은 큰 공하면 되겠다 그래, 언니 또, 또 하자 재밌다 마중 나가는데? 이제 저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 야, 이제 바로 까먹어 어머머 제로 위로 후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또 할게 어 제로아 어, 작은 봄 바로 까네 그러네 띵농 소리 이게 제일 낫다 어 마중 나와, 마중 우와, 제로이 바로 까먹어 이제 재미있겠다 제로아 제로이 신났네 좋았다 안 나는데 제로아 제로아, 근데 그냥 그게 좋아? 어, 얘는 이제 이게 좋아져버렸어 왜냐면 진짜 맛있는 공이거든 자기가 먹었던 공 중에서 제일 맛있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맛인가 좋아하는 당근 앞에 있는데 강아지 밖에 남겨선 정답 제로아 저기요 공만 개별 판매되나요? 지금 거의 산타하나doing 지금 아, 공 찾을 수 있을까 엄청 찾아요 바로 찾았어요 이거 토이스토리같아 토이스토리 있는데 새로운 장난감들이 와서요 밤에 이제 얘네 엄청 얘 속상해하고 애들이 터뜨릴걸? 얘네 이하한테 이렇게 얘도 이제 지금 얘도 지금 팔 하나 뜯겨가지고 밤에 무슨일이야 다 재롱이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얘네 얼마나 오래돼서 온몸이 다 완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이것들이 와가지고 재롱이에 관심을 다 뺏고 있어 얘네 입장에서는 색깔도 단색이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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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고춧가루 잘 놀다왔어? 잘 놀다왔어? 잘 놀다왔어?